태민이는 타노스래, 타노스. 똥손이라면. 아, 맞아. 내가 뭐만 만지면 망가뜨리고, 뭐 깨지고, 고장나고, 약간 그렇게 좀 마이너스 손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. 나는 앤트맨인데, 뭐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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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냐고? 왜냐고, 이래서가! 일어섰어! 일어섰어! 먼저 태민이는 별명이, 작희. 작희? 작은희철. 고마워. 마지막으로 태민이는, 장래희망이 희철이 자리네. 이리와, 앉아봐. 앉아봐, 앉아봐. 가까워 봐, 그러면. 바로 꿈이야. 이게 뭐 꿈이야. 앉아, 앉아. 야, 이렇게 돼서. 이런 기분이구나. 자세가 좀 편안해졌다. 그래, 재미나. 좀 편하다. 편하다. 여기서 보면, 중압감이 장난 아닌데. 이름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, 호동이 밖에 안 보인다. 진짜. 형, 형, 형. 너무 쎄. 근데, 희철아 진짜 40 보인다. 아, 희철이는 영혼 아이돌이야. 40이야. 어.